강릉시는 12번째 확진자의 강릉 방문으로 인해 자가격리됐던 접촉자 27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영업이 중단됐던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. 강릉시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 중 입국 예정인 중국 학생 121명에 대해 입국 후 이동 경로 파악과 전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 또 계약 연기 등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결과는 오는 14일쯤 나올 전망입니다.